지난 4일 저녁 인천의 한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7명의 성인이와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먹티 했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고기집 먹티범들 잡아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는데요. 글쓴이는 인천 서구청에서 2019년도부터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라며 운을 뗐는데요. 이어 먹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일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네요. 라며 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있던 당일에 음식점 사장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으로 인해 입학식 참여 후 가족들과 식사 자리로 매장을 비우게 되었다고 말하며 오후 7시 59분경 매장 매니저를 통해 결제 안하고 테이블 자리가 비워져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식당에 있던 매니저를 통해 경찰에 접수해달라고 이야기한 후 식당 사장은 입학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외식하는 중 혼자 나와 운영하는 매장으로 택시를 타고 향하며 휴대폰으로 cctv를 열람해보니 3월 4일 오후 6시 25분경 입장하여 오후 7시 55분경 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인 기준 1만 8,900원에 무한리필 7명 총액 13만 2,300원 맥주 3병 1만 5천원 소주 8병 4만원 후식 물냉면 5개 3만원 계란찜 1개 4천원으로 결제 액수로는 22만 1,300원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식당 사장은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티는 여태 딱 3번 있었다고 말하며 착정하고 무일푼으로 온 사람은 동종정가로 이미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고 조기축구회에서 회식하고 계좌 입금하겠다더니 돈이 없다며 결제를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란 사람과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먹티범이 생겼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먹티범이 다녀간 테이블에 소주병 및 소주잔을 수거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실수인지 모릅니다만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로 인한 피해는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어 식당 사장은 7명 식사하며 22만원 적지 않은 돈이다라며 이 글을 보고 먹티범이 본인이라 생각되면 오셔서 빠른 결제 요청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유한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회사 직원들 같은데 좀 기다려 보시죠. 사람으로 살자 처먹었으면 계산 좀 해라. 꽤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인가 하면 먹티 방지 및 신분 나이 확인을 위해 무조건 테이블 착석 후 카드로 천원 결제하게 하면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의문인 건 7명이 와서 어떻게 한 명도 계산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서로 결제했다고 믿은 걸까요? 아니면 착정하고 먹티할 생각으로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